사냥꾼 주인의 행보에 흥분한 썰매 개들 짐짓 눈밭을 달릴 예감이 드는 모양입니다 썰매 개들의 예비 먹이를 챙길 즈음 여름 사냥에도 동반했던 친척 네마니척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일각고리를 놓친 여름 사냥의 굴욕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겨울 사냥으로 이노이트 사냥꾼의 진가를 보여줄 생각입니다 개줄 정리 그냥 배열하는 것 같지만 나름 철저한 계산이 있습니다 서열 순위 아니면 자칫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